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이번에 준비한 것은 청국장과 밥 장조림 멸치가 있습니다 어 그거 해놔야 되겠다 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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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국장 청국장 아니 아 이게 우리 멸치 아 좋았어 좌지 등장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꿨죠 먹방울에 미쳐갖고 멸치 아 계란을 계란이요 메추리아 오케이 이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아 아 근데 좀 유난히 멀긴 하네 그쵸 아 마이크가 너무 멀은걸 이게쯤?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바로 앞에서 먹는 느낌이군요 고트 넙 그 그리 너무 멀은가 다음부터 좀 앞으로 크로 좀 멀죠 다음부터는 좀 앞으로 땡겨야 되겠고 아 예비군 6년차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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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아 또 군대 이게 시작이 됐구만 으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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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잘 못 들었다 아! 또 잘 못 들었다 아! 아무것도 안 됐네 길뚫는 거에요? 사람 나름인데 한 1시간 2시간 걸리지 않나 없어 아! 마요네즈 글쎄요 저도 보석은 잘 몰라가지고 음 이거요 오래된 인형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깨에 상이 나오려면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사이는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무겁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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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같은 거 있잖아요 미지근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까 뜨거운 거 말고 아깝다 아 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었군요 나도 먹기 편해가지고 벌벌 끊는 거보다는 미지근한 거 음 노래를 바꿔야겠구만 어 정화될거같은 노래가 흠흠 음 하하 맞아요 뜨거운거 맛을 못 느끼겠어 흠흠 흠 흠 흠 흠 흠 하하하하하 흐흐 음 야망한 적 없어 Teacher 저는 딱히 못먹는 음식은 없고요 매운 건紙 뭐랄 그래야 되나? 매워서 못먹겠다고 흐흑 newcom 생명의 물 생명의 물 먹다가 먹다가 먹 억울 먹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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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 대출해야 돼요 아 멸칠 한 번도 안 먹었고 아 멸칠 한 번도 안 먹었고 마이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걸 걸요 어제 저녁이랑 메뉴가 다르죠 메인이 바뀌었거든요 하나 바뀌었죠 어제 뭐였지? 어제 북엇국이었죠 참치 아니 스팸 스팸 김치 덮고 스팸 흠흠흠흠흠흠흠흠흠 강아지 어 음악도 다운 받아놔야되는데 금방 apr자 음료 뭐요? 유튜브의 무료 음원이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요 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하 아아 음 이렇게 다운데보면 그런거같애 애벌레같은거 있잖아 먹으면 맛있을거같은데 차마 못먹은.. 못먹는 느낌 아아 멸치 먹어야지 후추 뻔데기 그런거 있잖아 애벌레나 뻔데기같은거 근데 옛날엔 잘 먹었거든요 요새는 거부감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음 맞아요 맞아요 골뱅이 맛있지 그게 사람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딱 사람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런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느끼시는 거의 뭐 대표적으로 잘 안 먹는 게 그런 느낌이죠 좀 더 좋았어요 좀 더 좋았어요 고춧가루 이제 장조림은 다 먹었군요 이게 뭐야? 크기가 안 맞나? 아 나 바보 아니야 요거구나 깨달음이 빨랐다 늦었다 저는 원래 혼자 먹을 때는 뭐 누누이 말하지마요 저는 천천히 먹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방송할 때 먹으면 이러는 거 같아 아 아 아 흐흑흔 아 뭐야 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뭡니까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